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소형아파트입니다. 길동 소형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입니다. 길동역은 도보로 약 3분, 강동역은 도보로 약 6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의 위치에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사님 길동은 어떤 곳인가요? 길동은 바로 옆에 천호동이잖아요. 그래서 천호동 상권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조금 깨끗하고 젊은 분들이 찾는 곳이 10대, 20대들이, 아니 2, 30대들이 찾는 강동역이나 길동역 쪽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인프라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잘 갖춰진 길동, 복층, 소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로데어 거리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하죠. 길동은 이렇게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단단한 배후 수요를 지렸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강동구 빌동의 소형아파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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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